하루아침 벼락구절을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참일꾼 오지구 인력센터 오늘의 일할 장소는 경북 구미인데요 거리에서 일할 모습 생각해 아까 왜 이렇게 또 비가 내려줘야 내가 또 일할 맛이나 하지 여기 근처에 오늘 뭘 본 거예요?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크기가 이거 어떡해? 어떡해? 뭐 이거? 저거 뭐야 이게? 어? 잠깐만 이게 다 뭐 이거? 웬셋덩이가 이래 많노 사장님! 사장님! 아이고 누구세요? 아 예예예 아 그 일하러 오신다카나 현미씨?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나도 반갑네 근데 오늘 이렇게 빨리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하러 그러면? 아 오랜만에 저 비를 좀 봤더니 아 약간 그 저 사색이 잠겨가지고 일하러 오는 사람이 사색이 잠겨서 되게 그래 아이고 어떻게 말해 그런데 사장님 이게 전부 뭡니까? 아 이게 우리 그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전통 가마솥입니다 우와 세상에 그러면 여기는 가마솥 공장이네 그렇지 영광인 줄 알아야 돼 현미씨는 가마솥 이걸 만드는 데 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의 일터 우세 가마솥 공장입니다 1600도의 뜨거운 열기에 샘물 녹이는 작업부터 거푸집을 만들고 연마하는 작업까지 100% 핸드메이드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장 대표이자 20년 차 경력자인 박경화씨가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궈낸 일터입니다 오늘 일하려고 그러면 일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되게 많네요 네 지금 뭐 여기 또 하고 있지만은 이런 거 이제 거푸집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아 거푸집입니까? 중자라고 안에 솥 안에 들어가는 흙을 똑같이 사이즈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내연틀의 한 종류인 중자를 만드는 작업 모든 일이 그렇듯 가마솥 만드는 데도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이 흙은 원래는 이게 빨간 황트 흙인데 계속 천도는 없이 계속 불에 꾸이거든 꾹꾹꾹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좀 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삽 있지? 네 삽으로 퍼 여기다 자 자 우리 둘이서 이게 또 장단이 잘 맞아야 돼 자 호흡이 중요하네요 그럼요 이거 걸러내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거는 곱게 쳐줘야지 뺀지는 마이 굽은 거 아 저 반듯하게 그렇지 구운 입자로 네 그게 모양대로 쇠가 굽기 때문에 꾹꾹 눌러 모양을 완성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지 야가 쎄면 할 때 밑에 왜 철금 이렇게 깔잖아 그렇죠 안 갈라지게 더 튜튼하게 만들기 해서 네 튜튼하게 만들기 해서 또 넣어 힘쓰는 게 또 제 전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출근하자마자 삽질이라니 오늘 하루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스스러우시죠 슈핑을 딱 잡아주고 네 여기다 쇳물을 부으면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네 이제 거기에 가스 배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스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똑바로 다 이런 걸 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매끈해지네요 다 됐죠 우와 좋아 우와 잠깐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중자 힘들게 완성한 틀이지만 모두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빨리 이거 똑바로 놨어야 돼 똑바로 안 놨고 이러면 깨지는 거야 깨지네 이걸 다시 해야 돼 아하 저렇게 깨졌군요 둘이 손발이 맞아야 돼 자 이리로 확 던져 깨진 건 과감히 어우 아까워요 진짜 허무하게 사라지네요 왜냐면 이건 안 되지 새로 해야 되지 아깝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많이 없네 없지 맞죠? 보통 많이 만들면 몇 개씩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야 15개 어허 하루 종일해서 하루 종일해서 하루 종일해서 그게 다 나오면 되는데 네 저 샘물 이런 게 온도가 박자가 잘 맞아야 돼 그래요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다 분량일 수도 있고 만드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완성도가 중요하기에 작은 실수에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가마소 제조는 불량품과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이쪽으로 도와요 살짝 들어 여기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번에는 돌아가요 된 겁니까? 땡큐 최고 아이고 아이고 몇 개 만드는데 하루에? 하루에 15개 15개? 15개 택도 없다 이게 이제 이쁘게 솥이 잘 나오면 기분 짱이고 힘이 안 드는데 이게 불량이다 그러면 힘 빠지고 멱 빠지고 다 그런 거지 딴 생각 다른 순간 그대로 그냥 그렇지 다음 과정은 중자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가 여기다 싹 해가 싹 이렇게 여기 몇 가지 가듬어진 중자에 흑연과 백연 가루를 섞어 김치를 해줍니다 거푸집과 샘물이 잘 분리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다음은 불로 중자를 가열해 수분을 날려주면 중자 완성 마지막으로 중자와 거푸집을 결합하면 가마솥을 위한 틀이 만들어집니다 일하는 사람의 합이 중요하게 오랫동안 일해온 가족들이 함께하는데요 우리 아들 아이고 한 가족이 인자에 이래 모인다 인자에 이거 올려야 됩니까? 네? 들어 올립니까? 올려야지 올려가? 네 살살 잘 올려야지 일단 폰만 잡지 말고 뭐 어떻게 할까요? 옆에 스카이 잘 봐 알겠습니다 당신이 높아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보 높아 나자 됐어요 올려 안 돼 이거 다 이거 이거 시행을 눌릴 수가 없어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집중 또 집중 가마솥 두께가 오차 없이 일정하게 나오기 위한 굉장히 예민한 작업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데이지 말고 아 아 이거 어렵다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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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긴장과 인내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아 진짜 보는 사람도 같이 긴장하게 되네요 두근두근 드디어 거푸집에 뚜껑이 덮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수명 수명 달겠어 수명 달겠어 공장 한편에는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거대한 양의 쇳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공정의 핵심인 쇳물을 거푸집에 붓는 작업은 작은 방심이나 실수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몇 도 됩니까? 1300도? 우와 물 때 열을 이렇게 잡아줘. 찌끄레기가 안 내려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럼요. 침 사이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물을 부어야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숙련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야 파이팅 우와 신뢰해서 아버님 우와 베풀러 멋있네 세상에 숨 안 쉬었다니까 아버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야 한 2, 3분 2, 3분? 한 3분 3분이요? 3분이 여기까지가 바뀌어 3분이 바로 열립니까? 이야 이거 금방금방 되네 드디어 완성된 가마솥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이제 모양이 나오네 내가 아는 그 모양이네 뜨거운 쇳동이를 흙 위에 덮어 가마솥에 열을 식혀줘야 하는데요 완전 예술이다 완전 예술이네 만드는 과정에 멋지지 아주 금방 나와 근데 잘 나왔어 오늘 정성들인 보람이 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약 3시간 만에 정성을 들인 가마솥이 완성됩니다 됐네 진짜 이제 완성됐네요 이제 하나 나오는 모양이 나왔어요 네 아니 세 분이야 이게 사실 일상이지만 저는 이거 진짜 감격스러워 내 처치 같아 그러니까요 야야 니도 나오느라 욕봤다 욕봤어? 욕봤지 우와 희미씨 물 한잔 좀 잡중으로 왔어요 물 한잔 좀 잡중으로 왔어요 물 한잔 좀 잡중으로 왔어요 이 더운 날 와서 고생 많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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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게가 엄청나네 저게 아 엄청나지 와 그럼 매일 지금 이 작업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매일 반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올해 몇 년째 지금 7, 8년째 한 20년 가까이 정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기계를 쓴다든지 이게 아예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되지. 기계를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기계했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오늘 만약에 불량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저녁에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불량이 났을까. 그걸 생각했는 걸 다 이제 일을 해 보는 거야. 해 보면 또 잘 나오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왜냐하면 힘든 게. 녹는 눈녹듯이 싹 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진이 눈이 자꾸 보이네요. 아, 저거? 저 사이 맞죠? 네. 와. 난 저 사진이 지금 살아 움직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봐도 이렇게 뿌듯해. 아. 남들은 뭐 힘들고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가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 여성 1호 철회 여인. 철회 여인. 멋지지 않나? 멋집니다. 아니 그 별명은 기가 막히고 딱 맞다, 철회 여인이. 사실 옛날에부터 옛날에는 이게 저 주문이라고 손만드는데 여자가 가면 죄수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서 그분들이 시켜 보니까 남자보다 더 잘하거든. 내가 얘기 안 해도 옆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야. 자기 일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돌아서서 웃더라고. 그런 게 싫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일이든지 남녀 따져 편견을 넣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렇지.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는 왜냐하면 딱 맞아. 딱 맞다. 내가 내 체질에도 맞고. 이거를 이제 안 하면 힘들어. 몸이 아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가마솥 중독이 걸린 건지. 가마솥 중독이 걸린 건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가마솥 중독. 가마솥 중독을 걸린 건지. 이 선생님 나는 이거 소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검정색 중에 가장 빛나는 색깔. 가장 빛나는 검정이에요. 또 다시 다 이렇게 정성을 들어줘야 색깔이 까만 거야. 그냥 까매지는 게 아니라고. 정성을 기울일수록 얘가 더 빛난다. 정성은 앞으로 더 많이 정성을 더 드려야 돼. 오후에 할 일이 더 많아 정성 드릴리. 알겠습니다. 오후에도 파이팅 하시죠. 잘 부탁드렸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오후에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빨리 비하여 일로 가요. 조심하고. 어디 여기. 네 여기. 이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야. 우리가 옛날에 가마솥을 보면 새카마이. 색깔이 새카마사랑 길들인다는 뜻이거든.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름칠을 한 후 소트를 굽는 길들이기 작업. 가마솥에 색상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게 점점 다시 꼽히네. 그렇지. 이리 가요. 두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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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저 색깔이 까맣게 변했어요. 네. 기름을 입힐수록 색상이 까맣게 변해가는데요. 무새는 롤이 잘 쓰기 때문에 코팅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네요. 땀과 재로 뒤집혔던 수고가 싹 씻겨나가는 순간. 제가 아는 그 가마솥이 됐네요. 얼굴 봐. 우리 가마솥 공장 여기 뭐야. 제인 위에. 땀이 너무 많이 흐른데요. 지금 봐도 덥네요. 어차피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 그냥 예쁜 우리 자 새끼 싹 다듬어가지고 씻기가. 이래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이 힘듦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다 담아가지고 다 녹아버리는 기라. 아십니다. 긴장과 인내, 고된 과정을 거쳐 더욱 견고해지는 가마솥. 건장한 남자도 버티지 못하는 힘든 현장에서 타고난 눈썰미와 세심함으로 20년 동안 걸어온 가마솥 외길.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무쇠처럼 인생도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가마솥은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힘도 줬고 살아가는 자부심도 줬고. 내가 항상 가마솥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세요. 잘해, 잘해. 언제든지 뭐 좋은 힘이 손 딸리거든. 달라고 하거든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가마솥을 만들어비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깨우침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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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알겠습니다.